자 100만원 화신 소환 도전 갑니다 일단 선물의 기본 기대값이 100만원이라고 해서 8만골드 충전을 해뒀고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한도를 막아 놔야 된다고? 아니야 여기서 나올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도전? 달부쿠쿠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화신 소환 신물 확정! 신물...신물 가자! 볼게요 좀 모셔 이걸 좀 볼게요 이게 보물이 나올 때는 저 여자 얼굴이 나오잖아 그 외에 성물이나 신물이 나오면 혹시 뭐가 또 다른가요? 작은 점 큰 점? 테두리부터 다르다고요? 여기 앉아있을 때부터? 어? 입꼬리가 올라간다고? 윙크를 한다고? 안하는데? 아 그런 보물이에요?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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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천 테마전사 하루를 기다려 드릴 수 있는 그게 상황이 문이 열렸는 뭐지? 왜 이게 얼굴... 아 내가 스킵 눌렀나? 문 열렸잖아 좀 전에 아까 문 안 열리고 그냥 여자... 왜 문이 열려? 얼굴이 안 나오고? 왜 뭐가 바뀌었어? 왜 여자 얼굴 안 나오고 문이 열리죠? 오른쪽에 뭐가 들어온다고? 나 이 비트... 아! 문이 열린다! 여자 얼굴은 안 나오고 왜 자꾸 문이 그냥 열려? 왜 표정은 안 나오고 계속 문이 열리죠? 아 문만 열리면 그냥 보물이라는 건가? 여자 표정이 나오면 보물 아니면... 아이 성... 성물이고? 내 머리 위에 점? 어! 어! 빛이 들어갔어! 봤어! 어! 맞네! 빛이 들어가는 거 봤어요! 내 머리 위에 내 무표정이네? 아 이렇게 하면 신물이나 성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 들어간다! 어! 큰 점 들어갔어! 큰 점! 큰 점 들어갔는데? 그럼 웃는 거예요? 된 거야? 웃었어! 웃었어! 나왔어요! 됐어! 됐어! 선물이야! 여자다! 예! 참은선자? 참은선자? 확인! 아! 뽑았어요! 뽑았어! 참은선자? 참... 아! 이... 참은선자여 아! 156에 171 아! 이거 돌릴까요? 아니 더 좋은 거 많으니까 금화 1,000개로 교체! 중간 티어는 돼야 울천 퇴마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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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다행이다! 있다! 아! 다행이다! 어! 얘 1티어 아니니? 파! 엄청 높은데요? 한 번 돌렸는데? 와! 대박! 아! 처음에 나온 거 별로 안 좋은 거였어 안 좋은 거였어 대박 좋은 거네! 그리고 태극진밥도 있어요 아싸! 나이스! 확정 가겠습니다! 확정! 아! 신문빵! 예! 드디어 선물 화신을 뽑았습니다 아! 신물이면 좋았을 텐데 아니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선물이면 됐어 선물이면 어! 100만원 다 안 썼고요 80에 하나 나왔어요 음... 마도광맥 이동! 여기가 여기 사냥하는 게 얘가 좀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제 얘 잡는 게 수월해졌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만족입니다 그니까 저희... 4시간 이상 접속 안 하면 접은 거예요 신서버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후하게 10시간 쳐드린 거예요 어? 나왔어! 사각도! 어! 사각도 나왔습니다! 아! 보물... 보물... 보물이 나왔어! 예! 비빔 horns 엣о! 뭣! 싱구시잇 네! 아! 친구 이거